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꼬끼 게임입니다. 뭐라고요? 됐다. 경계선이 녹고 있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의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이 하도 히트를 쳐서 지금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9월 28일 오전 11시 33분이에요. 픽스패트롤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들 세계의 OTT 서비스들 OTT 서비스 업체에 개별적으로 모든 순위가 다 나옵니다. 27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TV쇼 1위가 스퀴드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기 점수로 나오는데 822점이고 지금 전 세계 순위를 보시면 지금 대충 몇 개만 볼게요. ABC 순위인데 거의 완전히 싹쓸이에요. 싹쓸이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된 나라 국가별 순위가 다 나와요. 대충 보면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벨기에, 불가리에가 ABC입니다. 코스타리카 계속 나와요. 온두라스 전부 다 이릅니다. 지금 7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스키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지금 1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TV쇼들을 오징어로 만들었다 이거. 이렇게 강력한 컨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이 되니까 넷플릭스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스토리식으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제가 얘기를 드려요. 넷플릭스 비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넷플릭스가 도대체 언제 시작됐나 1997년에 리드 헤스팅스라는 창업자분께서 DVD 대여 업체로 넷플릭스를 운영했어요. DVD 대여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비디오 사업을 하던 업체들이 매장을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넷플릭스처럼 그냥 처음 맨땅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그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어떤 방법을 썼냐 우편으로 DVD를 날려준 거예요. 우편 DVD 대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업체랑 차별화를 둬서 DVD 대여 업계의 거목이 됐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토대를 마련한 게 언제냐? 2007년 온라인 스트리밍 컨텐츠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해서 바로 컨텐츠를 쌓아주는 그 사업을 2007년에 시작을 했고 2009년에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우리나라의 넷플릭스가 진출한 건 언제냐면요. 정말 최근입니다. 2016년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국내 도입 초창기 때는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이런 것들 인터넷 없던 PC 동네 시절부터 찾아보는 그 사람들, 매니아층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지금 가장 많이 그동안 봤고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렸고 지금도 시리즈가 아직 제작되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가 요게 약간 대중화를 만든 거고 종이의 집 같은 것도 있고 요런 걸로 인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엄청 그냥 강력한 플랫폼이 되어버렸잖아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도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입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성장에 대한 위기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언제 돌었냐? 코로나19 국면에. 아이러니하죠. 자, 위기설이 나온 근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넷플릭스의 어떤 성장 성장률이죠. 류를 나타낸 건데 2020년도에 성장세가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그게 봄에 봄 4월달 접어들면서 팡 터져가지고 상승곡선을 쫙 그려요. 그게 2018년, 19년에 상승곡선 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2021년에 이 2분기 예상치까지 그려진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각도가 엄청 떨어졌다 이거죠. 이 성장성이 떨어진 넷플릭스의 어떤 단면으로 내세운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의 후발 그리고 유튜브 같은 새로운 어떤 신생 플랫폼 이런 업체들이 넷플릭스 점유율을 많이 끌어갔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던가 넷플릭스에서 들어와서 그냥 방영해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걸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넷플릭스 더 이상 볼 게 없다. 댓글도 다 그래요. 넷플릭스 더 이상 볼 게 없네. 나 무료 기간 끝나면 바꿔야지. 왜냐면 다른 OTT에 다른 거 볼 건데 다 이런 식이에요. 엄청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국내 자료예요. 웨이브가 사용자가 1인당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이 457분이 나왔습니다. 올해 7월 달에. 근데 넷플릭스가 382분이에요. 그래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압도적 점유율로 1위인데 웨이브라는 업체는 뭐냐 웨이브는 국내 토종 OTT에서 1위를 한 업체고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2위를 한 업체예요. 웨이브가 지상파 3사, MBC, KBS, SBS 그리고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토종 OTT예요. 그러니까 뭐의 강점이 있냐면 지상파 컨텐츠 다시 보기. 이게 안 먹힐 것 같잖아요. 아까 코로나19 국면에 지상파 그동안 회사원들 못 보셨던 분들 지상파 다시 보기로 싹 다 몰아본 거예요. 위기설이 나오고 미국에서 점유율 떨어지고 볼 게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토종 OTT인 웨이브한테 우리나라에서 뒤지고 이러니까 여론이 댓글창부터 언론 기사부터 전부 다 야 넷플릭스 이제 성장이 한 게 봉착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작년에 2020년에 너무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거기다가 넷플릭스가 여기서 일부러 그랬는지 원래 계획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모션으로 진행했던 한 달 무료보기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딱 끝나고 안 봤거든요. 저희 가족 걸로 한 번 다 돌린 다음에 다 있잖아요. 한 3, 4명 있잖아요. 그걸 다 돌려본 다음에 다 쓰고 안 봤어요. 그리고 일부 이용자들 상대로는 또 뭘 했냐면 이런 메시지를 띄웠어요. 계정 주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위한 자신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띄워서 가족 외에 계정 공유하는 공유 금지를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지금 공유 금지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 넷플릭스 봐라. 너네 처음에 구독자 별로 가입자 없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마음 바뀌었네. 태세전환 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컨텐츠 공백기가 발생된 상황에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까지 있어 버리니까 반감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또 뭐 나왔죠? 결정적으로 세 번째.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 행보를 보인다.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디즈니라는 게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다 대서 특비를 해버린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넷플릭스 제국은 몰락한다. 제목이 이렇게 뽑혀 버리더라고요. 넷플릭스 제국의 몰락은 예견되어 있었다. 올해 2분기 디즈니 플러스 신규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이에요. 넷플릭스는 얼마 나왔냐. 넷플릭스가 2분기에 가입자가 15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8배입니다. 좀 약간 중간 중립되어 박으셨던 분들도 다들 그걸 생각한 거죠. 야, 11월달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끝난다. 넷플릭스 끝났다. 볼 거 없다. 나 무료기간도 끝났는데. 아, 나 그냥 넷플릭스 안 보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기다릴래. 9,900원이면 본다던데? 프리미엄 넷플릭스 보려면 13,500원인가 내야 되거든요. 14,500원인가. 그래서 이런 위기설들이 굉장히 강하게 7월 말, 8월 말이죠. 8월 말까지 이게 진행됐었어. 근데 갑자기 8월 말부터 9월달 지금 말까지 한 달간의 기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변화가 시작돼. 오징어 게임. 그리고 DP.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8월달에 한국인 넷플릭스 결제 금액이 753억 원을 찍어서 역대 최대 경신했다는 소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한국인 만 20세 이상 개인 결제 금액 추정이에요. 넷플릭스 월간 결제 금액인데 2021년 8월에 역대 최대인 753억 원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P가 8월 27일에 나왔으니까 온전히 여기 DP의 결과는 안 들어가겠죠. 위기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 집게치는 역대 최대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불구하고 이뤄졌던 위기설에 비해서 실제로는 넷플릭스에 진짜 돈을 쓰는 사람들 이건 결제 금액이니까 무료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떠난 사람들 얘기는 댓글에서 엄청 컸죠. 나 무료였으니까 떠났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만 엄청 컸던 거야. 실제로는 8월달에 역대 최대 금액을 찍었어요. 지금 9월달, 10월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8월 27일에 DP가 등장했는데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넷플릭스 볼 게 있다. 이게 한 달 만에 바뀌었어요. 진짜 웃기잖아요. 넷플릭스 볼 게 없다가 한 달 전에 타이틀이었는데 넷플릭스 볼 게 있다로 바뀌었어요. DP가 이걸 확 이끈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연타석으로 홈런을 날려버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이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뿌리. 뭡니까? 김은희 작가의 킹덤입니다. 바로 2019년 1월달에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가 됐어요. 조선판 좀비 드라마라고 해서 킹덤이 전세계 199개국 190개국 27개 언어로 배급이 됐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킹덤이 공개된 직후에 넷플릭스 이용자가 한 달 만에 이 당시에 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층이 원래 20대 아까 처음에 제가 비긴즈에서 얘기 드렸죠. 20대 고객층들 미드에 관심 있는 매니아층이었다가 이 좀비 드라마 킹덤으로 인해서 3, 40대로 넓혀진 효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DP가 성공을 했고 그게 8월 27일 새로 나왔었고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이게 9월달 10월달에 월간 결제 금액은 어느 정도 찍힐 것인가. 근데 지금은 킹덤 때보다 훨씬 더 진화된 상태예요. 지금 넷플릭스는 그리고 우리나라 K컨텐츠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월간 결제 금액 혹은 넷플릭스가 줄어들고 있는 이 가입자 수의 어떤 증감 효과들 요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직 상승이나 아니면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모멘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게 위기설이 나왔던 부분에서 제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약간 사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제가 보기에는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는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댓글을 많이 쓰셔요. 충성 고객분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나온 그것만 보면 표면적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8월달에 위기설이 돌 때 넷플릭스 월간 결제 금액 최고치 찍는 거 보셨잖아요. 요거를 팩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은 제도적인 문제는 사족인 것 같고 그리고 저걸 바꿨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왠지 아시죠? 네이버 멤버십도 이제 막 요금 올리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점유율을 확보해야 되니까. 점유율을 확보할 때는 수익이 나질 않아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내가 사회적인 문제에 만약에 개입을 하실 것 같으면 피켓 들고 사회운동을 나가셔야 돼요. 그거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넷플릭스가 이 무료로 없애고 그 가족 간 공유 계정을 뭐 없애는 금지 테스트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완전적인 궤도에 올랐으니까 수익을 얻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진이. 판간비가 줄어들고. 그렇죠? 무료로 빼주는 게 적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지금 뭐 넷플릭스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디즈니 플러스. 아니면 아마존. 전 세계에 지금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업체들의 어떤 규모예요. 규모인데 디즈니가 아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2021년 2분기만 보면 무서운 건 사실인 건 맞아요. 2021년 2분기에 1200만 명이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할 동안 넷플릭스는 153만 명. 숫자 자릿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됐냐. 넷플릭스는 밀리언 기준이네요. 207.6 밀리언. 그리고 디즈니가 103.6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프라임 비디오가 있고 60. 훌루가 41.6이에요. 자 근데 훌루는 어디 거예요. 훌루는 디즈니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디즈니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애들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 상륙한다. LG유플러스라는 손잡고 상륙한다. 그 밑에 댓글 공감순으로 읽어보세요. 무슨 댓글이 많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LG유플러스를 지금 IPTV로 집에서 보고 계시는 유가맘님들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거를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킹덤이나 오징어게임이나 DP 같은 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죠. 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리고 또 이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아마존이 그동안 여기에 소홀했는데 프라임 비디오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아, 훌루 얘기를 좀 안 했군요. 훌루가 왜 디즈니 건데 왜 이게 나오냐. 훌루에서는 성인용 컨택츠를 고려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갖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뿌리는 이질감 이거를 조금 만회해줄 수 있는 게 훌루여서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 넷플릭스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 요런 걸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3위에 있는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이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마존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건 맞고 뒤로 가면 애플TV도 있고 HBO Max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도 지금 독립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다시 지금 요쪽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프라임 비디오가 성장성이 큰 건 사실이에요. 얘도 디즈니 플러스에 묻혀서 그렇지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후에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실적 발표 날 유료 구독자 수의 숫자를 발표하는 게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에 나온 거는 사설 업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니 디즈니의 실적 발표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 때 정확하게 국가별의 어떤 유료 구독 가입자 수 이런 거를 발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가 아무리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걸로 이런 자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쿠팡 플레이 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쿠팡이나 아마존은 애플릭스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쿠팡이나 아마존은 물건을 파는 회사지. 온라인 플랫폼 회사지. 그게 주고 부가서비스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가서비스로 가입자 수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자 수 모바일 플랫폼의 가입자 수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걸 떼오려는 거지 지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캐시가으로 나중에 키울 생각은 있지만 그럼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수치들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가입자 수 확보하기 위해 가입한 걸 수가 있는 거죠. 충성 고객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 가입자들은 언제든 쿠팡 아마존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는 애들이에요. 넷플릭스는 이미 충성 고객이 확보가 됐으니까 무료보기 서비스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에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플루, 애플TV, 파라마운트, HBO 얘네들은 지금 가입자 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만 넷플릭스랑 비교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11월달에 개봉을 해봐야겠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지금의 우리 여론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어떤 거대한 게 와가지고 마치 토르의 망치처럼 넷플릭스 대가리를 쳐가지고 짜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다가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넷플릭스가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앞날이 저는 아주 굉장히 창창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지금 몇 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미국에서 주식이 몬스터 베버리가 1등 넷플릭스가 2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덜 오를 것인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른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도 해품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외를 품어서 부자 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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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